양안관계 왜 중국과 대만관계라고 하지 않고 양안관계라고 할까 이 점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중국과 대만은 서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학자들이 중국과 대만 다시 말씀드려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두 지역의 관계를 양안관계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오래 쓰여지면서 이제 학술용어가 됐습니다 양안에는 중국과 대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콩도 있고 마카오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자유로운 중국이다 그래서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었고 중국은 중공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92년 8월 24일 날 수교를 하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 그냥 중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대만이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의 임시정부가 있는 데가 대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본토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고 대만 섬에는 중화민국의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중국과는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대치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계석 총통, 장제스라는 분이 UN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대만이 여러분들 우리 역사책에 보면 항상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같은데 처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럴 만큼 국제사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강력한 힘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때는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1971년에 대만이 가지고 있었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행위가 있기 전에 대만은 UN에서 스스로 탈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타이완이라는 대만이라는 지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멀어진 그리고 중국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정부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한다 양안 관계가 시작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본토에 있던 당시 정권을 가지고 있던 국민당이 마오주둥이 이끄는 공산당에게 패해서 그렇습니다 1946년부터 49년까지 실제로는 45년부터 티격태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했기 때문에 장제수는 계속해서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을 축출하려는 작업을 합니다 국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북벌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 번 북벌도 시도하고 그랬는데 이러저런 이유로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미래 중국을 둘러싸고 당시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제수와 중화민국의 총통이기도 했죠 그다음에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마오주둥이 1945년 8월에 중경이라는 데에서 만나서 단판을 합니다 내전을 하지 말자 막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쌍십 조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협력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바로 동족상자 안에 내전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 싸움에서 진 국민당은 1949년 결국 대만으로 퇴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일본이 지배하던 대만이 광복을 맞게 되는 겁니다 1945년에 대만성을 접수하는 의식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화민국 국기와 미국 성조기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어차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국의 하나였었고 다섯 개 나라 중에 이미 미국과 같이 대만을 접수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의 비호하에 중화민국이 대만을 접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빨리 복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대한 포격을 합니다 금문도 포격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하는데 이거를 대만 혼자서 감내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국과 대만이 1954년에 일종의 동맹이죠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이것도 1979년 1월 1일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만은 장계석이라는 첫 번째 총통이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져서 대만으로 넘어왔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장제스의 아들인 장진구어라는 분이에요 장경구 그 다음 총통입니다 대만 발전에 협격한 공을 세웠다고 대만도 인정하는 그런 총통이죠 그러고 나서 리덩호의 이분은 국민당 소속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낳고 자랐고 약간의 독립 성향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이 리덩호의 총통은 대만 민주화의 기초를 닦은 총통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첼수이비엔이라는 소위 민주진보당 변호사 출신입니다 228 사건의 변호를 통해서 정치적 인물이 된 분이죠 이분이 8년간 총통으로서 대만을 통치하게 됩니다 당연히 독립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중국과 대만은 소위 갈등 관계로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잉지오라는 국민당 총통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임기에 총통을 두 번 합니다 이때는 국민당은 뿌리가 대륙에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잘 지내면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2016년 선거에서 지금 현재 총통인 차이인원이라는 여자 총통이 민주진보당 소속입니다 되니까 또다시 대만 독립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또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이 밑에 국민당 중국 국민당이 원래 그 명칭입니다 국민당은 사실 1894년에 일본에서 중국을 흥하게 하자 그래서 흥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50년간 대만을 지배하다가 2000년에 권력을 뺏겼죠 누구한테? 민주진보당한테 뺏겼습니다 민주진보당 당깁니다 당의 긴데 보시면 대만만 그려져 있죠? 대만만 중화민국은 전 중국 본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국에 통치권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중국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대만만 잘 가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의 독립 성향이 강한 거죠 이 민주진보당은 대만 미래 결의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1987년에 창당이 됩니다 그것도 장경국이라는 분이 이제 일당제를 폐기하고 당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생긴 첫 번째 정당이 민주진보당이에요 그런데 87년에 만든 당이 2000년 선거에서 총통을 배출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본토의 공산당과 민주진보당과는 맞을 수가 없고 국민당도 중국과 잘 지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과 관계없이 독자 발전을 추구하자라는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민주진보당하고는 미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립 성향이 강한 민주진보당이 대만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대만은 기본적으로 중화민국이라는 정체가 대만으로 왔기 때문에 입헌민주공화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4년 임기의 총통을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대만을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서 자꾸 잊혀지고 그러는 이유는 워낙 중국 대륙에 비해서 국력이 왜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올해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전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14개 나라만 대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청천백일기라고 하는 중화민국 국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걸 수가 없어요 14개 나라에서만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화 문양의 깃발이 있죠 저게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때 쓰는 대만 국기입니다 대만 지역기죠 지역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여기도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총통을 선출하고 외교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1개 정부 간 국제기구에 가입이 돼 있어서 국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대만이 국가 자격이나 정부 자격으로 국제사회에서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제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은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니 중국과 여러 군데에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한국,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열두가 쭉 이어지면서 대만이 있죠 이 왼쪽에 보이는 섬이 해남도라는 섬이고 그 밑에가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만이라는 지역이 뻥 뚫려서 전개 중국의 수준으로 들어가면 일본이나 미국이 동아시아, 태평양 이쪽 동네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만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그래도 중국이 결국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만도 미국이 우리를 쉽사리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간 이민족의 통치, 그 다음에 본토에서 온 통치 이런 걸 봤다 보니까 대만 내부에서는 우리 대만의 정체성은 뭘까 도대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민족성으로, 대만 내부의 민족성으로 발현이 됩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왜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라고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로 대만의식이 표출이 됐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본토에 있던 국민당이 와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당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7년에 계엄이 해제가 됐고 중국과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역도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가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대만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대만 내부에서 우리는 공산당하고 안 놀아 공산당 싫어, 사회주의 싫어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 이런 개념으로 대만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민주진보당이라는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대만을 통치하고 중국에서 이거를 압박을 하니까 지금 많은 대만 사람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만의식이 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로에 서 있다고 대만 사람들도 표현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이고 쉽지 않습니다 왜? 대만 경제의 발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대만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 이런 건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에서 보듯이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만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런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홍콩 사람들한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홍콩 사람들은 나는 홍콩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과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대만 사람들한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너 중국 사람이지? 이러면 난 대만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국과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적어도 1949년 이후부터 지금을 치더라도 70몇 년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대만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로 간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199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조사한 건데요 가장 뚜렷하게 확 올라가는 게 초록색 그림 보이시죠? 92년도에 20%가 안 됐습니다 17.6%의 숫자였는데 올해 6월에 보면 거의 70% 육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대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홍 색깔 빨간 색깔로 하는 거는 내려오고 있죠 나는 중국인이기도 하고 대만인이기도 하다라는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나는 원래 중국 사람이지 대만 사람이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나는 대만 사람이야 그리고 대만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진보당이 자신들을 소위 독립 성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민심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란 거는 나는 중국이냐 내가 중국인이지 무슨 대만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당초에 25%부터 지금은 완전히 한자리 숫자 5%, 4%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대만에 대한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열이 됐는데 그럼 통일을 해야 돼? 아니면 독립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초록색, 이 초록색은 기본적으로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6, 7%대에서 지금 25%까지 올라갔죠? 아까 나는 대만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더 핵심은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검정 색깔을 보세요 저거는 뭐예요? 통일이고 독립이고 간에 현상을 유지하자라는 사람들이에요 현상을 유지하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0%대가 현상 유지를 하자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리고 그 밑에 파란 색깔 있죠? 영원히 현상을 유지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통일, 독립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가자 저거에 둘이 합치면 60%가 넘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진보당이 독립을 지향하든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당이 있든 아니면 나중에 보고 나서 통일 쪽으로 가자라고 하든 60%의 민중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현상 유지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유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0% 되고요 국민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0%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스윙보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대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만이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음에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만의 경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은 인구가 2,4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옛날에 잘 살았었죠? 2003년까지 훨씬 잘 살았다가 우리한테 역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올해 아마도 1인당 GDP가 역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3만 5천불 대만이 3만 6천불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겁니다 대만이 2,400만 인구의 3만 6천불 소득이면 유럽에 있으면 상당한 중견 국가죠 그런데 워낙 옆에 중국이라는 거대 산맥이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2027년까지 가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4만 6천불, 4만 7천불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을 앞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경제성장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보도나 이런 데 많이 보셨죠? 대만에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70%를 대만이 생산하고 그 중에 50%를 책임지는 TSMC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UMIC라는 대만 비메모리 공장이 또 17%를 성장을 해서 거의 70%를 대만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SK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의 한 70%를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고급 반도체 기술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취포, 반도체 만드는 4개 나라를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생태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와 소재 부품과 한국과 대만의 제조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없죠 만약에 싹 빠지면 미국, 일본, 대만 셋이서 꽁짝꽁짝하면 우리가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대만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이 산업에서 세계적 산업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호국신이라고 그래요 이 차이용원 총동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을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고 우리 반도체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호국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폰 100%를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중국에도 공장에 있고 그리고 설계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술, 미디어텍이라는 아주 막강한 반도체 생산망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